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버튼 사면 타, 꾹 눌렀다 놓기 등 전에 없던 독창적인 조작법과 몰이 사냥으로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높였다고 합니다. 한편 로망의 세계정보포 카카오는 이번 사전 등록을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사전 등록에 참여한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최신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블루투스 스피커,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는 1월 30일 출시 예정인 로망의 세계정보포 카카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게임 개발자 시드마이어가 선보이는 시드마이어의 스타쉽이 외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스타쉽은 은하계를 배경으로 한 현재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행성과 행성은 없나들며 각 세력과 치열한 머리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문명 시리즈가 하나의 세력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방식을 고수했다면 스타쉽은 플레이어가 직접 우주선 함대를 이끌고 다양한 미션을 진행하면서 행성과 행성 간의 동맹을 구축하는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고요. 맵은 새로 플레이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구성하게 되며 우주선은 플레이어의 성향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드마이어는 이번 신작 게임 출시를 기념해 문명, 지구를 넘어서 이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고 말한 뒤 성감보험, 외교, 탐사로 가득 찬 우주를 무대로 우주선 제작 및 전투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타쉽은 올해 안으로 정식 발매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드러나지 않아 기존 유저들의 기다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마스터탱커가 후속작으로 돌아와 넥슨을 통해 정식 서비스됩니다. 마스터탱커2는 중국에서 IMMT2라는 게임명으로 높은 인기를 누린 마스터탱커의 후속작인데요. 전작인 마스터탱커와 달리 3D 그래픽으로 개발되었으며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세계관, 그리고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온 게임입니다. 특히 기존 마스터탱커에서 문제가 되었던 저작권 역시 정식으로 블리자드와 IP 계약을 재결해 저작권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됐다고 하네요. 한편 마스터탱커2는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일자나 출시 플랫폼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과연 전작의 인기를 뛰어남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모바일 액션 RPG 갓 오브 데스티니 포 카카오가 T-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갓 오브 데스티니 포 카카오는 풀 3D 액션 RPG인데요. 리얼리티가 돋보이는 몬스터 그래픽과 밸런스, AI, 랜덤 PVP 등 다양한 PVP 모드, 역동적이고 화려한 액션 스킬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출시 당일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긴급 서버 증서를 하는 등 출시 직후부터 대작의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인기 상승으로 구글 인기 무료 랭킹 상위권에 안착, 퀴즈의 출발을 보이며 T-스토어까지 확장 출시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유저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어 T-스토어에서도 출시하게 된 갓 오브 데스티니 포 카카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MMORPG 허니증포 카카오가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사전 등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허니증포 카카오는 국가와 서버 간의 모바일 최대 규모 PVP가 가능한 MMORPG, 선국 쟁의 나라 카카오 버전인데요. 선국 쟁의 나라는 풀 3D 파노라마 그래픽과 방대한 전투 컨텐츠로 게임성을 인정받았으며 출시 후 15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허니증포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친구 초대 기능을 추가하고 100만 원 상당의 필수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버전보다 튜토리얼과 레벨업 보상의 대폭 강화 초보자 PK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유저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장점입니다. 한편 허니증포 카카오는 이번 사전 등록을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청자 전원에게 특급 보석 주머니, 재신 선물 상자, 지련수 주머니, 강화 주머니, 주문권 등 5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하고요. 친구 초대 시 귀속 금파와 주문권을 지급, 상품 기대평을 남기면 문화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세요. 1월 23일 금요일 터치터치 게임원에서 준비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처보경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스타릭을 너무 그리셨죠? 이번에 콩두와 헝그랩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헝그랩 스타트 리그, 우리 그 콩두를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